뒤로 가게 해주세요 됐어요? 뒤로 가게 해달라 그러길래 아... 뒤로 가게 해달라 그러길래 준비됐나? 어 짤냥! 방송 시작했어요? 짤냥 방송 시작했어요? 뒤로 가게 해달라 그러길래 45분? 지금 하라니까 힘들어 죽겠다니까 어 뒤로 가게 해달라 그러길래 갑자기 뒤로 가기를 어떻게 해야되나? 그래갖고 내일 1시 철거명령이니까 11시부터 좀 모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집회얘기 드리려고 지금 해야지 빨리 켜 여러분들 웃으라고 한거야 내가 그렇게 말귀를 못아들은 사람 아니야 진짜 뒤로 가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